이 글에서는 바다에서 안전하게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바다는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의 대상이자 여행객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피서지이며 그리고 수천명의 사람, 들에게 중요한 생계터이다. 또한 바다는 인생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안락한 즐거움을 가하 저다주며 바로 탁 트인 곳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것이다.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아래에 소개될 바다에서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수영이 되려면 어떠한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다에서 안전하게 수영하는 방법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울 때는 안전의 중요성을 숙지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경솔, 함이나 무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헤엄치다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안전수칙들을 반드시 알아두고 지켜야 한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안고 있는 위험성은 바로 수영하는 사람의 몸을 물 밑으로 끌어 당기는 해류의 움직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해류에 휘말리게 되면 일단 당황하지 않는다. 해류에 역행하려 하지 않는다. 해류를 거슬러 헤엄치다 보면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수영하며 안전요원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다. 안전요원의 지시사항을 따른다. 수영지점이 안전하거나 위험한 정도가 깃발색으로 표시된 곳이 많다. 만일 해류에 휘말리게 되면 해변과 평행하게 헤엄치다가 파도가 약해진 틈을 타 해변 쪽으로 헤엄쳐 나온다. 수영 중 힘이 빠지게 되면 팔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바다에서 수영하기 전에 해야 할 일 당연한 소리겠지만 바다 수영을 위한 교습을 미리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수영장과 같 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없어야 한다. 해류 차가운 온도 파도와 부력 차이 두려움 위험성 해파리, 물고기 또는 산호수, 영은 전신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건강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준다. 특히 수영은 전적으로 사용 기술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스포츠이다. 정확한 움직임은 매번 손발을 올릴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수영 교습을 들으면 수영 자세와 몸의 정렬을 강사로부터 교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몇 차례의 수영 교습은 두고, 두고 자산이 됨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또한 교습을 통해 자신감까지 상승할 것이다. 바다에서 안전하게 수영하기 위한 안전부표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안전을 위해 고, 무 안전부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강렬한 색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인다. 또한 손목에 끈으로 부착시켜 열쇠나 휴대폰 등 작은 소지품을 휴대하는 데에도 편리하다. 부표는 수영하다 탈진하는 일이 생겨도 계속 물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줌으로 한결 안심이 된다. 바다 수영에 도전하고 싶다면 안전부표를 반드시 작용하자. 정확한 호흡법 배우기 마지막으로, 바다에 수영하러 가기 전에 제대로 된 호흡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면 위에서 숨을 쉰 다음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을 몇 차례 연습한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숨 쉬도록 훈련하기 위해 나잘포셉을 사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몸을 단련하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건전한 유의가 되어야 한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문제가 생겨도 침착하게 대응한다. 바다 수영은 오로지 바다만이 줄 수 있는 상쾌함과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환상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